토템이지만... 어? 여기! 여기! 제각서로 여기! 자! 잘 와! 지방이에요!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여기 선물 하나 하나 골라 가져가! 나는... 지방이는 이거 가져가! 이거 공룡! 공룡? 공룡! 공룡! 이거! 공룡 좋아! 공룡 좋아! 모자로 할래! 됐고! 오늘은 제작중인 짱프맵을 한번 해볼건데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하드스테이지도 있는데? 하드? 난 폰이 좋다니까 그러네. 저번에도... 아 조용해 조용해! 우리는 올라가도록 하자! 일단 올라가보자! 올라가자! 과연 아직... 살 빼자! 제작중이라니까... 살 빼자고? 올라가야지 살 빼는게... 아직 제작중이라니까...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는 모르겠어! 우와! 뭐야! 회복! 오! 오! 피가 닮으면 여러분 여기서 회복하시면 되나봅니다. 무슨 그거 같다. 뭐지? 토템이죠? 어! 여기! 여기! 제작선으로 여기! 아! 어이! 여기 보면 여기! 오! 오! 대박! 여기 길이 있다! 오! 나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여. 오! 여기 보인다 이제! 오! 아 이게 두번째꺼부터 싹 안보여! 오! 지름길이구나! 고수쟁이들을 위한 지름길이 있니? 지름길이 있었어! 대박이네! 오! 일로 오니까 빠를 것 같은데? 훨씬 빠르니까? 어! 엄청 빨라! 엄청 빨라! 그냥! 한 두 칸! 세 칸! 두 칸! 아 한 칸은 넘었구나! 한 칸은 넘었다! 한 칸! 지방이 머리같은 거를 밟고 지나가고... 좋아요! 오! 내가 색깔 진짜 이쁘다! 우와! 이 위에 뭐야! 이 위에 뭐가 있어! 오! 가보자 가보자! 올라가 볼래! 조조조! 어! 저거! 아! 올라가 그냥 데이면서 가! 회복! 지지지지! 와우! 좋아! 친절한 게임! 어! 이게 중간중간에 회복이 있어가지고 굳이 킬 파트를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와우! 얍! 얍! 좋았어! 어! 나 저기 가고 싶었는데! 저기 어떻게 가? 저기 누구 있던데? 저기 위에서 떨어져야 되나봐! 아! 그러네! 어! 뭐야 벌써 바꾸나 봐? 어! 벌써 바꾸나 봐? 어! 벌써 바꾸나 봐! 오! 오! 우와! 대박! 엄청 이뻐! 오! 엄청 제작이! 엄청! 인테리어를 신경을 많이 쓰셨네! 오! 신기반기!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타워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고 아! 좋다 이거! 오! 괜찮은데? 의자가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해놨어! 어! 의자가 되게 귀여워! 감각적인 의자! 오! 뭐야! 오! 이쪽이다! 거기에는 하드! 하드 아직 만들고 있나보다! 그런가봐! 아직 만들고 있나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네! 오! 야! 멈춘다! 잠깐만! 오! 나는 아예 그건데? 아예 그냥 반대로 가는데 나는? 와우! 지방이가! 다행이다! 왔어요! 왔어! 지방이 왔어! 지방아! 근데 이쪽에도 길이 있다! 그치? 지름길인가 봐! 오! 이쪽으로 가야지! 당연히! 당근! 지름길로! 슝! 피가 좀 달지만 지름길이 좋아요! 괜찮아! 피 채워주는 곳이 있을 거야! 이것도 지름길이네! 이거는 지름길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슝슝슝 가야되는 길! 아 이게 원래 길이야? 응! 이게 원래 길이야! 와! 조심해야겠다! 이거 뒤로 점프할 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지방아! 시프트랑을 켜고 옆으로 다자자자자자! 어? 저 위로 가도 되잖아! 뭐야! 뭐야! 나 혼자 뭐야 이거! 애들이 이상한 애로!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 우리! 아니야 나는 그래도 사람이 없을 때 지나갔다지만! 아니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지방! 지방이는! 왜 저 대머리 빡빡이 뭐냐 그러겠다! 그러니까 지방이는 사람들한테 딱 갈려버렸네! 아휴 부끄러워! 오! 오! 이거 이거 뭐야! 벌칙 게임 뭐 있잖아! 맞으면 넘어트리는 거고! 다리 그냥 로우킥 때려가지고! 로우킥 때린다고! 오! 조심히 조심히! 기울어졌어! 기울어졌어! 기울어지지 않게! 조심히!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우와!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색깔이! 눈이 안 아파서 좋다! 편안한 색깔이야! 역시 파스텔톤이 포근하다니까! 편안하다니까! 나 이번엔 팔목 부상! 팔목! 아 팔목! 정강이! 정강이가 팔목에 있어? 오! 이거! 오! 뭐야! 이거 그냥 막 나 떨어... 지방이 사로 떨어질 준비! 이거 생각보다 근데! 뭐야! 안 위험해! 지방아! 오! 저거 너무 출렁거리는데! 마지막 게임! 아니야 아니야! 생각보다 안 위험해! 그냥 오면 돼!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치! 오! 괜찮았어! 어! 생각보다 무섭지 않지! 약간! 근데! 유격 훈련! 유격 훈련! 지방아! 근데 조심해야 된다! 왜왜왜왜? 이게 가끔! 아니! 너 죽어! 진짜로! 작작 까불어! 아니! 이게 그냥 자러 얼굴 말고! 이게 가끔 가다가! 가짜 벌판일 수가 있어서! 확인을 잘하고 가야 돼! 우리 아까 전에 가짜 벌판이어가지고! 초반에 당해서 떨어졌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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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조심해야 돼! 어우! 이거 갑자기 나는 거 봐! 이거 상당히 멀다! 그치! 멀지? 어! 이거 실수하면 딱 떨어지기 좋아! 색깔 이쁘다! 대박! 이거 너무 이쁜데? 예라하니! 뭐였어요? 지방이 고유색 노른자색! 노른자! 맞아! 지금... 와! 와! 대박! 야! 나와! 뭐야! 또 누르면 뭐 나와! 빨리 아이템 얻어져! 빨리 눌러!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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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보자.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아 이쪽으로 가야되네? 오 대박!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막 어디가 길이야 이거? 와 엄청 잘 만들었네! 아 여기구나! 오 이거 진짜 완전 빨리 피어나, 큰일 났다. 뭐야 지방이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어? 어우 나 회복... 빅... 회복이 없는데 여기. 좋아 좋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아 괜찮아 괜찮아. 벽 있어. 아 벽이 있고? 벽이 있어. 아 조심히 천천히 가자 지방. 죽겠다. 골로 가겠어! 안 돼! 골로 가겠어요 지방이! 여기 서있으니까 나 다리만 보이지. 지방이랑 아주 그냥 색깔이 똑같네. 이게 마이클 잭스 내 문워크 얘기야. 어 뭐야? 요쪽에 지름길이 있었잖아? 뭐야? 아 여기에 지름길이 있었어 지방아! 어우 나 문워크로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래. 어우 괜히 이쪽으로 왔네. 어 뭐야? 뭐야 저 어떻게 올라왔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여기 한 바퀴 옆으로 와봐 일단. 어 오케이 일단 와서 이쪽으로 오면 돼. 오 저 친구 우수 친구. 저 친구 많이 해봤나 봐 이거. 대박인데? 이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그냥 이리로 가면 되나요? 이 친구 내비게이션 지금 우려났어. 지방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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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오 야 저기 수클 아파 많이 뛰지마 많이 뛰지마. 많이 뛰지마? 오 뭐야 이거 움직인다. 흔들리도. 흔들리도. 오 저 왜 이렇게 멀어. 흔들흔들. 우와 되게 멀다. 엄청 멀었는데 완전 풀 점프야 이거. 우와 진짜. 대박. 근데 저 친구 왜 우리한테 먼저 가라고 한거지? 혹시 지름길 가려고 하는거 아니야 저 친구? 그건 아니네. 미안해요 의심해서. 어려워 어려워. 다 왔어. 좋아 점프 잘하면서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아프지 않을까? 어 허들 허들. 피 안달아 피 안달아. 다는데? 아니 안달게 넘어야지 멍붕. 아니 지방이 달았다고 난 안달았어. 오 뭐야. 그거 그거 있잖아. 으아 귀여워. 이거 아이스크림게임인가? 아니지 그거 있잖아. 전기충격 나오는 거. 손가락 넣고 하는 거. 진실게임. 아 진실게임이야. 거 진실 혹은 거짓인가 저거? 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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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투명이잖아. 투명이잖아. 여기 투명. 투명있다 조심해 조심해. 오 뭐야. 오우. 오우 조심해. 여기 사이사이에 빵구나 있어. 우와. 좋아 좋아. 잘 올라오고 있어. 지방이. 지방이 거의 한쪽 팔에 파묻혀서 오는데 벽에다가. 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돼.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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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혹시 여기야. 머리 좀 닮자. 여기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지방아 뛰어볼래? 나 해볼까? 아 오 들어가지네. 그럼 아까 전에 저기도 들어가졌겠다. 여기 여기 길이야. 어 그냥 나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어 얼음이다. 어 얼음이다. 딴딴. 이거 점프하면서 다니면 조심할 수 있어. 딴딴. 점프 필수. 딴딴. 오케이. 야 멀다. 지방아 멀어. 조심해. 자. 어 이거 지방아 조심해. 이거 각자 가자. 각자 가자. 먼저 가. 나 먼저? 어우 근데 가만히 있어도 혼자 멈추는데? 아니 근데 쟤. 아니 왜 이렇게. 양쪽으로 없고 한쪽으로만 있어. 그치? 그니까. 어 큰일났다 이거. 멈추고 봐. 어 나는 멈춘다고. 아니 지방아 있네. 이거 각을 봐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어어 어어. 지방아 제발 있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우. 좋았어 좋았어. 예쓰. 예쓰. 좋았쓰. 통과. 합니다. 어 설마 킬바 통과 아니겠지? 그러니까 다다로 죽는 거 아니야? 영. 오우. 통과. 오우. 엄청 잘. 엄청 잘 꾸밀었어. 진작중인 점프맵 클리어를 축하합니다. 오우. 오늘은 이렇게 지방이랑 같이 진작중인 점프맵 한번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여기 맵이 너무 이뻐요. 진짜 중간중간에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드모드도 지금 만들고 있는건지 하드모드가 있더라구요. 하드모드도 있으니까는 자루가 그냥 일반 타워를 올랐으니까 우리 빗자루분들은 하드타워를 한번 올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여기 쿠키 맛있겠다. 으응. 아 냄새 이씨야! 내 자리. 아 더러워 진짜.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선착순 한 명, 선착순 한 명. 빨리 탈출 빨리 탈출 빨리 탈출. 야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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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